인사를 하는 법이 있어요. 자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제가 그 앉으세요. 네 앉아서 보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청량리 588에서 근무하는 김시발련이에요. 자 연모를 아무도 안걸려봤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손님 앞에서 막 이렇게 홀딱홀딱 벗으면 안 돼요. 우리 각사리님들 보면은 홀딱홀딱 벗으면 그러면 신비감이 안 나는 거예요. 맞죠? 사람이 저 뭔가 이 사람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또 곱닥 벗고 그래. 그리고 남자가 남자처럼 옷을 입어야지 여자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밥맛 없어 죽겠어. 옷을 갖다가 뭐 남자 새끼가 무슨 교복을 입고 자 음악 주세요. 한번 해볼게요. 면모 어떤지. 이도 저도 모를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아들 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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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과는 웬수사기야. 보지도 못하는 노래. 아유 캉아. 아닌가. 길 assessment. 안. 계속assa KilArved 암. 차라리 북 Franja. 그rebbe 보호국이. 유리로 울리. 이 상처는 누가 달래 그 주름이 오 울어라 영원토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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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해야지 한 번 더 갈까요 네 그러면 백케이스 러빙미를 줘보세요 로버트 파머의 노래 자 팝송으로 가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이 도로를 못 터졌네 자 백케이스 러빙미를 로버트 파머의 노래죠 옛날에 그 추억의 팝송인데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북을 쳐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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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SS LOVING YOU 또 매일 오나큼마에 다 가라 KISS LOVING YOU 자, 음악 주세요 랩도 하고 북두치고 노래도 부를게요 kISS LOVING YOU 우리 나눠서 마스터 이렇게 사랑아 이 쪽으로 가라 여러분이 멋지게 예술에 들어 그럴 때마다 가까운 듯 말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날 만날 때는 난 사랑이 같지만 기도를 사랑하는지 슬픈 예간만이니 너무 무릎은 해보니 웃기는 내게 수 없는 아픔을 전해지지마 위로운 눈빛에 그만 흐릅해 위로운 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오 나의 바람으로 길래 높이 말하지 말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였대 오 나의 사랑이 숨겨가면 웃음지려 한거 웃기더라 이미 눈물 눈물 때문이야 워 워 그게 내게 추억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건 내겐 없었어 그런 눈물 이제 널 떠나고 행진 더 이상 슬퍼 지겨 하기 전에 자, 이거 빼주시고 왜 굳이 내가 타락 음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오 나를 바라보는 그대들이 바라지 않아도 우리 마지막을 다 준비하려 해 온 나의 세상 숨겨가며 숨기려 한 건 이건가 우리 눈물 눈물 때문이야 오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추억에서 보다 막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오 나를 바라보는 그대 난 이제 돌아보내 줄게 나 이상 슬퍼지려 한 기절에 해 헤이! 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틀어 어딜 가나 한화가 그리워서 백일잎이 낮은 단단 목욕도 언젠가는 식이 들겠네 향기도 지워지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세월은 자꾸 가는데 지금도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당신만 기다리는 줄 믿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생활을 자꾸 다 하는데 미만 한 마땅 그리워서 베개잎이 다져간다 살 잇고 또 언젠가는 시들게 경기도 날아가겠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정체도 자꾸 다 하는데 여기도 내 맘을 알고 있겠지 여기도 내 맘을 알고 있겠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래 사랑하는 래 사랑하는 래